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알코올중독 완치훈련입니다 왜 보낸거야 갑자기 저거 닥터유 왜 보낸거야 돌아올 램추부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게임 방송을 하기로 할거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게임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게임이에요 그 하우스 플리퍼 그거 알죠 집 청소하는 게임 근데 그거에 반대로 집을 부수는 게임입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가스빌 엄마가 This just came in sounds kind of fishy, but we need the money you offer it 이거 왔는데 좀 수상적긴 한데 우리 지금 돈 필요하니까 한번 해볼래? Good evening My name is Gordon General Manager at the EverTides Mall I've a slight problem with an old building that's blocking our plans for new wings and I'd need someone to knock it over 무슨 말인지...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 여기서 일하는 누구누구인데요 저 지금 이 작은 이것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부숴주세요 빨리 부숴주시면은 추가요금 지불하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아마 비슷한 걸 거예요 가봅시다 모두 공유해주세요 올드 빌딩 프로블럼 I got one less one less 프로블럼 와 이거 헤엄도 가능해? 대박 오 물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마크 같지 않나요 어 이건가봐요 프로판 탱크 익스플로드 이거 던지면 폭발한대 프로판 탱크 어떻게 던져 6.3미터 와우 아 이거 부수는 것 같다 아니 집 부수는 원래 보통 이렇게 하나 아 여기 오른쪽 아래 그거 있구나 대박 스토브 스토브 우와 근데 왠지 저기 골뚝에다가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어 근데 불 났다 집이야 지금 이렇게 한번 이쪽에서 던져볼게요 굴뚝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굴뚝을 맞춰볼까 2층집에 와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 이런것도 있네 이거 내가 쓸 수 있는거 맞아 어머 진짜 쓸 수 있다 이거 세상에 이거 할 수 있는거 연구는 되게 많네요 프로판 탱크 저기 또 있네 아 불 끄래요 이걸 이용해서 불을 끄라는 것 같아 어머 이거 다 부수지는데요 이거 뭐야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차네 어 뭔가 아쉽다.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나 해놓고 나 돈 받는거야? 꿀잡이다. 아니 망치를 들고자 이사람. 침대도 부서질까? 침대도 부서져. 이런거 다 비용 들어가는건가? 우리집 부수면? 아이고. 설마 이런거 또. 아 이건 안부서지네. 철은 안부서지네요. 메일을 한번 확인해봅시다. 뉴메세지. 트레이시 엄마한테 왔어요. 그 일을 맡는게 아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했어. 뭔가 그거를 받는거였대요. 보호받는 건물이었대요. 역사적인. 사진찍혔어? 그리고 데몰.. 데몰리션이 이제 파트의 크리미널? 인베티게이션? 트레피컴이랑 사진찍혔고 뭘로 향하는거 다 찍혔다. 저거 부탁드려주면은 부탁드려주면은 부탁? 어? 부탁? 부탁 왔다. 이 사람이 이 로렌스 리를 조사하고 있는지 좀 됐는데 영장을 받을 수가 없다. How about use your skill? 니가 니 그 능력으로 그 컴퓨터를 빌려서 그 사람의 그 범행 그 범인 행정 이거 게임이 뭔가 좀 더 이상해지는 나 그냥 집 부시는 게임인줄 알았는데 그 공무원이 이래도 돼? 컴퓨터를 부수면 안되고 빌려야 되네요? 어? 여기서 그냥 탈출할수도 있네? 근데 이거 걸리면 안되는거 아니야? 아이씨 짜증나 집 부수도 아주 즐겁게 부숴는데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 어 이거 저 어우 되게 스레를 넘치는 게임이었어 사람 아무도 없겠지? 새벽이라? 쭈그려앉기도 되는거 보니까 숨어서 가야되나? 아이씨 던지고 싶다 으 forty 아 hone여 으흠 아 웃겨 아 웃겨 아 웃겨 우 boot 아 깜짝이야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미션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겠지? 이게 막 스토리 엔딩에 차이가 있고 이런거 아니겠죠? 누구 있나? 파이어 알러드 어떡해 어떡해 불 꺼야돼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불 꺼야돼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아 근데 자동으로 꺼질 것 같아 왠지 큰 불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점점 꺼지고 있어 이거 주먹으로 치면은 좀 꺼질거야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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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이 짱이야 이거 꺼진다 세 번은 안 속아 저 벽을 뚫어야 되는데 왜 프로판 하나도 없을까? 프로판을 괜히 즐기는데 낭비해버렸네요 이걸 타서 컴퓨터만 가져오라 그랬지 건물을 부수라는 얘긴 없었는데 모르지 않을까? 산타가 다녀간 줄 알거야 컴퓨터 어 밴딩 머신 어 어 컴퓨터 챙겼다 세 개나 챙겨야 돼? 컴퓨터를? 넉스 오올드 이거 뭘 이미 털었나? 털 거 없나? 어 근데 아까 털었나? 어? 어? 아 죽었어 건물 부수기 너무 쉽지 이지디디 레몬스쿠이지